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크리스마스는 시끌벅적하게 보내야지. 안 그러냐? 그치? 그게 훨씬 재밌지. 아, 이티파티도 오라고 할까? 오, 좋지. 내가 연락해볼게. 여보세요. 야, 너 집이지? 우리 지금 파티 중인데 여기 올래? 아니, 나도 파티 중이라. 오, 진짜? 알았어, 파티 잘 보내고. 야, 너 왜 구라쳐? 구라 아니잖아, 크크. 우리도 파티 중이잖아. 아, 그렇네, 크크크. 야, 너 죽는다. 호션빠라. 오키. 와, 눈 온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낭만인다. 그치? 헤헤. 아오씨, 단순히 종교적인 기념일인데 다들 정신나간 사람 마냥 들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다 됐다, 크크. 만세. 역시 이 정도 틀림은 만들어줘야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직, 크크. 어, 크리스마스인데 여긴 왜 왔냐? 뭐, 크리스마스가 밥 먹여주냐? 크크. 그냥 평소같이 지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왔냐? 크크. 자격증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크크. 홍보해야지. 아,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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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롭다. 그렇게 외롭다고 수천 번 외쳐도 애인 안 생긴다, 크크. 그래도 외로운 걸 어떡하라고? 이런 크리스마스에 왜 너희들 따위랑 있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우리 헌팅하러 갈래? 우리 중에 한 명은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크크. 홀, 대신 버려졌다고 뭐라 하기 없기다, 크크. 어, 엔팁 아마 집에 있을 텐데, 엔팁도 데리고 가자, 크크. 뭐? 헌팅? 헌팅 같은 소리하고 있네, 사냥꾼한테 헌팅당하고 싶냐? 멧돼지같이 생긴 놈들이, 크크. 지금 밖에 나가봤자 커플들 득실거릴 텐데, 기분 잡지게 뭐하러 나가냐? 크크. 난 집에서 잠이나 자련다. conna이미 metros. 한 명은IFS에 어려워야 돼. 인형 목소기 1 4 5 4 5 6